자그마한 크기의 마치 지폐를 보는 듯한 의뢰품 올림픽 후원권이라 쓰인 글로버와 올림픽과 관련된 증서인 듯한데 어느 올림픽 때 사용됐던 것일까 고 전경문화 쓰인 글과 사진에서는 뭔가 사연을 담고 있을 듯한 이 의뢰품을 만나본다 첫 번째 의뢰품은 의뢰인 혹은 너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아주 세련되셨는데 저건 아주 옛날 것 같아 뭐예요 이게? 유무식이 뭐 같아요? 뭐라고? 100원 써 있잖아요 올림픽이라는 글자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올림픽이라고 있고 밑에 뭐 안재홍? 맞습니까 홍자? 올림픽 쩔쩔 매시네 사진이 똥백으로 나왔네요 중요한 건 달라가지고 사실은요 내가 저 진풍명풍에 꽤 많이 나왔는데 갈수록 점점 헷갈리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냥 그거 보시느냐고 애를 많이 쓰시길래 제가 이렇게 크게 좀 했어요 참 친절하게 나오시지 자 이거거든요 확실하죠? 네 보시기 아주 좋을 텐데 올림픽 후원권 이렇게 돼 있네 권 그러면 집회네요 집회 그죠? 집회 여기 뭐 남바가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추첨도 그런 물건인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건 은행권은 아닌가 보다 은행은 아니죠 무슨 은행 이런 게 없는 거 보다 예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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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여기 지금 한쪽 하나 후원회 올림픽 후원단 후원단 안재홍 안재홍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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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륜비 이 글의 사진이 고 전경무선생 유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글자 활자체가 지금 쓰는 것과 좀 활자체가 틀려서 좀 헷갈리기는 한데 어쨌든 그 올림픽 후원과 관련돼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성금 마련을 위한 뭐 1일 찻집이라든지 쿠폰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게 이은이가 크는데 들어가는 입장권은 아닌 겁니다 아니다 이렇게 앞면을 보고 지금 여기 전경무선생님이라든가 안재홍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궁금 궁금은 하죠 궁금은 하죠 올림픽 무슨 게임이나 그때 그런 경기하고 관련된 그래서 궁금증을 놔두시고요 도대체 이게 뭐 했었던 건지 여기 여기 이제 실물이 있지 않습니까 실물의 이제 뒤편을 이렇게 보면은 뒤편에 뭐라고 자유롭게 써 있어요 그죠 전부 한자인데요 선생님 한자고 보고 뭐 한자고 보이질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윤문식 씨를 위해서 뒤에다 또 저 얘기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뭐 그냥 그냥 보실 수 있죠 본권은 1948년 윤돈 윤돈올림픽 대회에 파견할 대표단의 경비가 충당하기 위하여 각 도 뭐래요 도급 서울시를 단위로 한 각 지국에서 발행함 본권은 액면을 100원 단위로 하여 뭐라고 썼어요 이걸 알았으면 내가 저쪽에 앉아있어 아니 열심히 보시더만 하필이면 내가 모르는 글자만 딱 오는 글자가 아 이건 아시죠 1등 2등 3등 4등 5등 네 이건 제가 잘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주로 이 정도를 했으니까 하하하하 2등도 좀 나갔겠죠 이렇게 보니까 1등 1장 2등 2장 3등 3장 4등 5장 상금이 1백만 원 1백만 원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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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복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복권은 뭐 개인을 위해서 이제 재수 좀은 이렇게 당첨되어가지고 준비할을 위해서 쓰지만 이 복권은 올림픽에 참여하는 데 쓰는 선수단을 위해서 선수단 경비를 위해서 충당하는 데 했기 때문에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요 그래도 할 수 없이 1등 당첨돼도 할 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 1948년 아까 그 윤돈이라고 썼는데 런던 오림픽 런던 오림픽 단자로 표결하면 발음이 그렇게 되니까 윤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첫 번째 시작이 윤씨가 있거든 그래서 윤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윤씨하고 한문이 틀리는 것 같은데 아 파퉁윤씨 아니야? 그러면 이 그 어째서 이 안재홍씨라든가 김영전 분들의 역이 있는지 김영전 위원님께 설명 좀 해주시죠 런던 올림픽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 발행한 일종의 복권인데요 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도 복권은 있었고 네네 해방 이후에 최초의 복권입니다 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낸 복권 해방 이후에 첫 첫 나온 복권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정부에서 말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 올림픽 후환권 올림픽 후원회가 1948년 제16회 런던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 마련을 위해서 발행했다 액면 금액 100원의 후원권을 총 140만 장을 발행했는데 반년 만에 100여만 장이 팔렸고 그 수익금으로 8만여 달러를 마련해 올림픽 출전 경비를 거의 충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모은 비용으로 그해 6월 20일에 67명의 선수단은 런던을 향했는데 지금은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 일본, 홍콩, 인도, 로마를 거치는 장장 20여일이 걸려 도착했다 이런 긴 여정으로 선수들은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녹차가 됐는데 하지만 정신력으로 무장한 우리 선수단은 한국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서 태극기를 개양했다 역도 75kg급에 출전한 김성집 선수가 동메달로 조국의 첫 메달을 안겼으며 권투의 한수환 선수 역시 동메달을 획득해 태극기를 휘날렸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59개 참가국 가운데 24위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에서 인도 다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요즘 같으면 런던 가려면 어떻게 가요? 그냥 직항로 가 있잖아요 너무 엉터리해서 질문을 드렸나요? 근데 저렇게 어렵게 20일 동안 제가 아주 기진맥진해서 가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도 메달을 땄잖아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저분들이 지금처럼 무슨 비즈니스 클라스 이런 거 타고 가셨으면 그 메달 한 3, 4개씩은 따지 않았을까? 그 때의 몇 배로 편하게 가니까 마침 지금 이제 올림픽 기간인데 지금 우리 선수들 얼마나 잘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첫 출전을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역도에 김성진 씨였나요? 동메달인 같다면서 벅싱에 또 안왔다고 정말 값진 메달이죠 너무 오래가니까 화나서 막 타해가지고 그래요 이런 건 어떻게 지금 갖고 계세요? 근데 보전이 굉장히 잘 됐어요 원본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를 하고 있는데 후생복권이라든가 한 19장 정도가 후생복권 후생복권 후생복권도 같은 취지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그건 아니지 훈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이제 후생을 그래서 이게 어떤 복권인가가 궁금하셨고 집안이 그럼 내력이 괜찮은 집안입니다 네 올림픽 후원단의 안재홍 회장 그리고 그 IOC의 설립과 우리 국내 IOC위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 하셨던 전경무 선생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던 분에 이렇게 유영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올림픽 복권 오륜기가 아마 그럼 우리가 처음 저거 볼 때 아니였을까요? 네 우리 조선올림픽위원회가 처음으로 IOC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 1936년 송기정 선수께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고 1940년하고 44년 두 번은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죠 네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그 후로 처음으로 참가한 올림픽 대회 그 대회에 우리가 열심히 지금 참가하고 지금 젊은 선수들이 가서 얼마나 지금 잘 메달을 따내고 있어요 참 이것이 다 밑바탕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귀한거죠? 네 가치가 제법 있겠죠? 네 그럼 자리에 들어가셔서 가치를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랑 복권 한 장인데 지금 가치는 얼마나 있습니다 지금 가치로 재밌어요? 자리해 주시고 네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사실은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지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보관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후로 그러니까 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넣어놨었죠 책갈패가 이렇게 잘 넣으셨군요 네 어? 어? 그렇게 쓰셨구나 3천만 원 쓰셨어요 3천만 원 윤문식 씨 네 그런데 저 뭐 우리 1948년에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경비를 마련하기 했고 또 저기 지금 저 그 감정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경무 선생님께서는 그 조선의 쿠베르탕 남작 같으신 분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분이 영정이 저기 있고 또 저기 당겨져 있는 정신이 이게 뭐 3천만 결혜가 충분히 이렇게 흠모할 수 있는 그 그 가치가 있다 이래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물론 내가 내는 돈은 아닙니다만 네 그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금액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될지 지금 너무 혼돈이 돼가지고 아니 100원이 그 당시에 쌀 한 말 정도였으니까 고쳐도 될까요?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그러면은 네 한 700만 원으로 고치죠 실제로? 네 알았어요 이게 고치기도 쉽고 네 50만 원 쓰신 우리 김구라 씨는 네 제가 저 유문식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세상 물쪽은 너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쨌든 좋은 취지인 것이면 분명합니다만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인구가 80만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120만 140만 140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금으로 따지면 마구작용으로 발매해서 뿌린 거기 때문에 시소성 멸에서 조금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네 50만 원을 썼는데 조금 약한 듯한 느낌은 좀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의료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0만 원 저는 무슨 구도 상품권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럼 감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넘버가 059063 이게 어떻게 지니고 있는 복권인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감정이 떨어졌는데 저는 아무래도 윤문식 씨한테는 동의 못 할 것 같아 아무래도 기분이 3천만 원까지인 저게 3천만 원이라면 은 의뢰인이 아마 기절하실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저 이 뜻을 생각해서 감정 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후하게 좀 생각해서 여하튼 간에 최종 감정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얼마가 될까요 3천만 원 3천만 원 향해서 갑니다 만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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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원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정신 차리세요 윤문식 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왜 이렇게 화폐 단위를 모를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저는 왜 고쳤을까요 하하하하 근데 왜 저렇게 싼거야 왜 이렇게 쌀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발행 물량이 140만 장인데 그 뒷면을 보면 네 당첨자가 21명입니다 아 너무 그 거액을 주고 산거라 예 그냥 찢어버릴 수가 없고 그 뜻도 깊어서 깊게 간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잔존 물량하고 가격이 그 같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희소가치성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네 뜻은 상당히 좋은 거지만 네 그렇군요 네 수백여 장 이상이 물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가격은 상태가 좋은 거로 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올림픽 복권은 발행은 안 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의뢰자가 얘기하신 후생복표가 있었고 후생복표 네 그 다음에 산업박람회 같을 때 이제 박람회 복권이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복권이 계속 나왔었죠 네 정말 정신이 담겨져 있는 복권 한 장인데 의뢰인께서 소중하게 간직을 하셨습니다 이게 뜻도 좋은데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값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네 저 오래 간직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진품명품 보신 분들이 이제 다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